안녕하세요 엄정화입니다. 저에게 하루아침에 멋진 남편과 아이 두부 생겼거든요. 완벽하고 잘나가는 변호사인 연우가 하루아침에 남편과 아이 둘 딸린 두부가 되는 갑자기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멀어지는 그런 연기를 연기할 때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스스로도 웃음을 참으면서 연기할 때도 많았고요. 즐거웠어요. 정말 주변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내를 사랑하는 순수한 남자의 모습도 보이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코빅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자신들이 이번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예쁜 애기들도 있고 딸내들도 있고 영영아 씨랑 송성현 씨가 그 가족들의 두닥두닥이 항상 유쾌하는데요. 즐겁고 자 그럼 극장에서 저희 가족과 꼭 함께하세요 꼭 함께하세요 안녕~~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